아 어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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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들어와있는거 봤어 어, 사람 산다라는 거지 어 흠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와아 로봇? 짱 무기를 바꿔야할 땐가? 이거 딱 보니까 경보 울리는건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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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이거 미친 야 이 미친 뭐야 이 차 와 미친 와 아니 앞에 앞에 있는 눈 두 명 열리는건가 했는데 와 저기서 저게 나오네 와 미쳤구나 저거 잡으면 핵 누가 구워줘? 와 이거 또 안깰수가 없는 위치네 또 그러면 아 이걸 또 내가 또 방송천재되네 아 또 이게 또 이렇게 되는건가? 저기 이거는 무조건 가야된다는 얘기잖아 야 잠깐만 이거 여차하면 미사일 런처 써야겠어 이거 안되겠어 이 자식들 저 앞에서 저장 한번 하자 지금 레벨은 위험하다고요? 허허허 이때까지 뭐 레벨 대서 뭐 한거 아니야 어 저기다 여기서 저장 한번 해 야 난 레벨 7대 수환 잡았어 쟤가 수환보단 안쎄 쟤 수환이 있잖아 쟤보다 3배는 쎄요 진짜 가만히 있어보니 쟤는 또 어떻게 잡는담 아니 저기 뭐야 컴퓨터를 해킹할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 발각댐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한번 음 휴전셀 저기요? 쉽지 않거든 이거 쉽지 않거든 쉽지 않거든 여기서 한번 한번 해킹 한번 해보자 천천히 걸어가 보자 천천히 걸어가서 천천히 걸어가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어?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어? 걔 붙었나? 어 continues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게이득이야 야 게이득이야 제가 핏깍겼다 핏깍겼다 어 개이득이다 쟤 나갔을때 잠깐만 쟤 나갔을때 여기서 여기서 아 미친 전문가야 미친 전문가야 어떡하지? 어? 잠깐만 쟤 죽여야 할 어어어 깜짝이야 와아 아 저 안에 있나 했네 핵융합보호가 어? 쟤 왜저래? 아냐아냐 이정도는 안돼 됐어 아니 확률이 왜이래 이건 아니지 오옹? 됐어 아우 보졌네 우와아 개아퍼 우와아아아 야 야이 미친 뒤를 노려? 야 그거 할수있냐? 가서 뽑을수있나? 야 몰래가서 아냐아냐 아냐아 아이 뭐야 왜 전설이야 아니 미친 야 야 가면 가면서봐 와아 이걸 또 내가 여기서 아 이걸 내가 여기서 전설이 나오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? 어어 아니 야 진짜 이거 안돼 아니 이거 그냥 싸 못나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너무 아파 어 어 너무 아파 잠잠잠잠잠잠잠 올라가올라가 여기 집 올라가 집 올라가 집 올라가 집 올라가 집 올라가고 저장 저장합니다 분명히 잠시만 이게 아니야 낑기는 지역 생겨 어 쟤 개랑 싸운다 개랑 싸 오 야 개 아프다 개 아파 어 이것도 뭐야 곰이야 어 지금이다 어 곰 두마리야 나이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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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야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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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이거야 어 개이득이다 어 이거구요 어 개이득이 어 전설 도왔어 전설 도왔어 야 전설 도왔어 야 개이득이야 야 죽는다 쟤네 죽어 야 쟤 죽어 야 미쳤네 이거 야 이겼어요 와 폭발했어 그렇지 전설 전설 그렇지 어 전설 전설 죽였구요 어 전설 죽였구요 어 전설 죽였구요 어 못오구요 곰탱이구요 어어 어부지리 지렸구요 어 저 저장하구요 어 어부지리 지렸구요 어 야 야 이거 진짜 영상클릭감인데 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진짜 이거는 이거 정말 개 혜자였는데 정말 이거 템 먹어 템 먹어 한번 의약품 하나 빨고 이야 이거 진짜 개 개이득 봤어요 뭐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왜 주위가 뜨지 어딘가 있어 지금 어딘가 지금 곰탱이 있어 곰탱이한테 죽을 수도 있어 재수 없으면 여기서 곰탱이한테 죽으면 완벽한 방송천재지 그러나 나는 방송천재 되기 싫어 뭐야 구울이나 어 아냐 그러지마 오지마 어 아냐아냐아냐아냐 어어 타이어 렌지 로봇에 가하는 피해량 50% 증가 스읍 아 전설이 별로에요 어 근데 뭐 나쁘진 않겠다 로봇 만나면은 저거 써도 되긴 하겠는데 강화하면 쓸만할 수도 있어 일단 일단 이건 이건 보지마 어 이거 이거부터 보자 어 가죽 4개 어헝 아 핵융화코가 2개나 있네 헉 우와 이거 대박인데 알루미늄에 진공관 어 유리 2개 전기예로 5개 핵융화코 2개 와 2개 지렸네 뭐하는건데 셀카 찍어달라는거니 로제나 정말 곰이 있을텐데 어 그렇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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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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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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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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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러호zza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디모쩨 아